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텀벌벅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여기에 타이미뱅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은행이란 뜻이죠. 이 프로젝트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인 자율 운영 은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한 자율주행 은행을 코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백지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 구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텀벌벅에서 펀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 49,000원 구원일 경우 어떤 과정? 9만원? 쭉쭉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금액, 99만원입니다. 99만원에 어린이 스크래치 코딩부터 해서 인공지능 과정들, 앵귤러 기초, 중고업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앵귤러 고급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1년, 1년 만에 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양이겠죠? 물론 지금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1년 만에 다 보기 힘들 거예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타이니 뱅크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여기에 펀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만원이 좀 큰 금액 같지만 저희가 드리는 선물, 선물 내용으로 보시면 거의 10분의 1의 가격도 안 됩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카네기 멜론 대학, 머신러닝 과정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99만원의 가치가 있지 싶은데 이 전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앞으로는 이제 지뢰 답변은 이렇게 후원자들에게 한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텀블벅의 아주 작은 은행, 타이니 뱅크 텀블벅 닷컴의 타이니 뱅크입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